자 이번에는 넬슨을 흙으로 한번 해 볼게요 흙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바로 붙어 봅니다 자 E4 들어왔죠 그러면은 우리도 E4 E5 오픈 게임으로 응수를 해줍니다 오픈 게임은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NF6가 이 F6 나이트가 안쪽 껴놔요 왜냐면 이 폰이 딱 고정이 되니까 그 다른 오프닝인 프렌치나 카루칸 이런 오프닝들은 NF6 나이트가 쫓겨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E4 E5은 여기 딱 벽처럼 딱 마주쳐 있으니까 F6 나이트가 폰한테 안 쫓겨나기 때문에 또 킹 주의가 굉장히 안전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비숏길이나 퀸 전개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상대방이 이렇게 퀸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넬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퀸을 빨리 빼는 거죠 근데 이게 퀸이 빤을 빼는 게 멋져 보이고 굉장히 빠른 공격 같은데 근본적인 단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상대방의 평범한 기물 빼는 것에 공격당해서 시간 낭비가 될 거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퀸을 이동한 모든 라인은 중앙 힘싸움이 배게 느려져요 왜냐면 퀸이 뒤에 있어야지 이 D4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D4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는 중앙 싸움이 느려지고 나는 중앙 싸움이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당장에는 이렇게 중앙 폰이 공격당하니까 기물을 빼면서 지켜줘야 됩니다 나이트 빼면서 이제 폰을 지켜줬죠 상대방이 이렇게 Bc4로 스콜라메이트라고 하는 이 F7 지점을 두 개의 기물로 공격하는 이걸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번개메이트라고도 하는 이 스콜라메이트인데요 이 지점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퀸 E7으로 지키는 방법과 G6로 지키는 방법 G6는 이제 퀸 여기 있기를 가로막을 거예요 저는 G6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G6 그러면 이 친구가 보통은 이쪽으로 빼지죠 왜냐면 피하더라도 이 F7을 한 번 더 공격하면서 피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지점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? F6 이런 걸로 지키면 기물을 빼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이트 길만 가로막죠 그래서 이 수비를 할 때도 기물을 빼면서 수비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NF6로 나이트를 빼면서 퀸길 가로막으면서 기물을 빼면서 수비를 해주고요 상대방이 D3를 했는데 D3 의도 자체는 이제 비숍의 길을 열겠다는 거고 이제 폰을 지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나잇 D4를 하는 이 행동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이트 앞으로 빼면서 시간을 번 거거든요 나이트 앞으로 빼면서 퀸을 한 번 더 공격하기 때문에 퀸을 또 움직여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이 나이트가 여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C2 지점에 포크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퀸이 스스로 뒤로 간 거죠 그럼 결국에 배기한 것은 시간 손해가 굉장히 커요 퀸이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흙은 뭐 하느냐 바로 중앙에 힘싸움을 바로 들어가세요 D5 중앙을 공격하면서 비숍 갤도 열기 때문에 이수가 굉장히 좋은 수고요 상대방이 역공을 했네요 C3 오케이 역공을 뭐 해볼 수도 있죠 역공을 했어? 지금 제가 D5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잡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어 보겠습니다 상대방도 잡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뭐가 좋을까요? 그냥 폰으로 되잡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폰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상대 나이트가 여기 오는 것을 방해하죠 어차피 이 폰은 주는 폰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C6? C6 지금 체크 들어왔어요 체크 들어왔는데 C6로 해결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퀸 지금 상대방이 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폰 회수를 들어갔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비숍 E6에 쫓겨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숍 E6를 하면서 귀물을 한번 공격을 해보고 퀸이 D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게 괜찮을까요? 자 요런 체크도 괜찮고요 체크? 음... 뭐 오케이 해봅시다 체크를 해도 되고 음... 근데 이제 비숍으로 맞고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숍을 이쪽으로 뺄까도 생각 중인데 오케이 근데 NF3를 살짝 걱정해야 되나? 그럼 저는 피안케토를 하도록 할게요 비숍을 이쪽으로 빼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독특한 움직임이지만 중앙폰을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거예요 캐슬링도 할게요 자 왕을 안전하게 하면서 제 룩을 빨리 뺄 수 있는 움직임을 했고 자 비숍 D2 왔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? 전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Nx24예요 사실 캐슬링 전에도 있었는데 너무 캐슬링을 빨리 하면서 지금 바로 본 게 뭐냐면 Nx24를 하면서 폰을 밀 수 있습니다 일종의 더블어택을 폰을 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희생을 먼저 한 다음에 회수를 하는 거라서 큰 이득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앙을 좀 깨부술 수 있고 그리고 폰 하나의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고 나서 이렇게 폰을 미는 거예요 딱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퀸을 이동을 하면 이제 얘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은 사실은 왜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리로 갔냐면 너무 멀리 가면 얘 공격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이 비숍의 길도 열려 있어서 그래서 아마 얘 지키려고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를 잡을 때 결국에 킹으로 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캐슬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잡지 않았네요 음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괜찮을까 지금 생각으로는 퀸이 쑥 들어가서 폰 지키면서 여기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오 폰을 지켜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룩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구석에 있는 룩을 쓱 쓰면서 쓰느고 있습니다 자 나이트를 구석에 있는 나이트를 뺐네요 오호 아주 독특한 움직임인데 저희가 이제 추가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퀸과 룩이 어디 공격 중인가요 여길 공격하고 있죠 이 D2 비숍을 만약 퀸이 없다고 해볼게요 이 퀸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얘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퀸을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를 지키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비숍으로 얘를 잡으면 퀸이 되잡게 되면 제가 얘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퀸이 지금 과부하 상태예요 여러가지 임무를 동시에 뛰는 거예요 퀸이 지금 비숍도 지키는데 폼도 지키고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으면 퀸이 되잡으면서 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체크도 들어가고요 캐슬링 무너졌죠 자 이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한선에 있죠 퀸이 한선에 있으면은 또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제 폰을 밀면서 이 디스커버드 체크가 돼요 프로모션 하면서 디스커버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뭐야 체크메이트까지 돼버렸네 생각해보니까 네 바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경기는 아주 스콜라메이트라고 하는 이 비숍과 퀸이 빨리 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잘 지켜주면서 이제 수비를 해주면서 기물을 최대한 빼면서 수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이트 앞으로 뺄 때 쫓아낼 수 있으면 이 시간 버는 나이트 좋은 위치 잡아주고 나서 디파이브 센터 싸움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앙과 기물 전개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유리해지는 거죠 이 디파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상대방이 C3 했지만 잡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이 이 폰 잡겠다고 퀸을 여러 번 움직인 것도 사실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물 빼는 비숍 전개하면서 공격할 수 있어서 또 시간 낭비됐고 전개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전술 나왔죠 이 엔텍스 2포 먼저 희생하면서 중앙 폼 있는 이 전술도 있으니까 바로 딱딱딱 이렇게 진행됐고 이수가 또 여기 공격 길도 열었거든요 그래서 잡고 나서 이제 퀸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단한 행동을 할 필요 없어요 안 쓰고 있던 이 기물을 중앙으로 싹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술각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셨어야 돼요 이 퀸이 얘도 지켜주지만 폰도 지켜준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잡고 강제 이동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잡으면서 캐슬링도 무너뜨리고 게다가 핀 걸려 있는데 프로모션 폰이 있으니까 프로모션 하면서 디스커버드 체크 메이트가 되는 거죠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퀸으로도 체크 더블 체크까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체스 컴퓨터 넬슨과 한번 붙어 봤고요 상대방이 퀸을 빨리 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게임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